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해 김현희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이 모두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5%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 같은 상승 배경에는 또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에 강한 시세가 있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테슬라발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힘을 받은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내놓게 되면서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에게는 또 호재로 작용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15일 이 미중회담과 17일 미국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의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들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일타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장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강사님 우리 시장이 어제 하락폭을 딛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장 분석부터 한번 도와주시죠. 최근 시장이 많이 어수선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논란부터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의 그들이라고 하는 공매도를 좌우지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쪽에서의 집중적인 언론 플레이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6천억 이상 순매수를 보였고 기간은 코스닥에서 약 3천억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공매도 금지되거나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이 된다는 등 어쩌다는 등 그렇게 부정적으로 계속했으면서 그들은 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을 강하게 매수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어찌됐건 그 영향에 오늘 시장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피는 그냥 수치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자가 얼마를 가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지수상으로 인덱스를 볼 때 지금 코스피는 한 2,500라인. 2,500라인에서의 어떤 저항이 만만치가 않다. 그 다음 하단으로는 2,300 아래에서의 지지가 강한 것 같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릴 때 정시 주변의 자금 추이를 한번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정시 주변의 자금 추이를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공매도 이 부분도 공매도가 금지되거나 이러면 주가가 보통 올라갑니다. 앞으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뉴스 언론을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든 간에 일단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매수세가 강하면 많이 올라가는 거고 매도가 강하면 많이 빠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급을 보시게 되면 이 주황색, 오렌지색 라인 있죠. 이 오렌지색 라인이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신용장구 추이입니다. 지금 이 오렌지색 라인이. 이게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앞전에 우리 정시의 최저점 쌍바닥이 나왔던, 과거에 쌍바닥이 나왔던 이 라인이 16조원이에요. 16조원 아래로 들어갔을 때 저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최근에 16조 중반대까지 들어오니까 거기서 또 다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왜 하여튼 오늘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들어와서 양호하게 끝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명장 강사님께서는 언제나 시장에서 화제가 되는 이슈들을 꼼꼼하게 짚어주고 계신데 제가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중 빅 이벤트들이 대거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이슈도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이슈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셧다운 관련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미국이 어떤 지금 하원에서 브레이크를 걸던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은 그들은 결과적으로 진통이 끝난 다음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패스라고 일단 중요한 것은 미중 정상회담이 남아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인가요? 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걸 지금 절회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리고 중국에서의 외국계 자본들도 상당히 큰 자금들이 이탈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씁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를 드리면 지금 미국 정시부터 해서 전 세계 정시가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그러나 거기서 중국은 예외였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미국을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유럽은 8, 일본도 한 10일 되겠죠. 그다음에 한국은 한 6, 7. 그러나 중국은 3, 4밖에 안 돼요. 그만큼 주가가 오른 것도 없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중국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중국 정시 주봉 차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중국 정시 주봉 차트인데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오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제로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해서 중국은 지금 상당히 그동안 애를 먹었단 말이죠. 이제 지금도 지표가 안 좋니 어쩌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금 경기 지표가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중국 정부 특히 시진핑은 아주 강한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 중국 정시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무튼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가져갈 이득은 크게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중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국한테 좋은 협상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앞전에 중단되었던 미국 보잉 747 맥스가 문제가 많았었죠. 그래서 중국에서 그걸 중단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잉 747 맥스 재개 의사를 긍정적으로 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상황, 환경을 만드는 거겠죠. 아무튼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중국 정시와 한국 정시는 동반해서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재료보다도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중국 수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줄었다 하지만. 그리고 중국으로서는 그렇다 그러면 어떤 규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 하루에 많이 올라간다 이런 것보다도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를 하나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 최근 급등을 보였는데 비트코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요. 그러면 유가를 먼저 얘기할까요? 그런데 유가는 아무래도 이스라엘하고 파리스타인 전쟁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너무 올라버리면 경제 충격이 적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최근에 유가 흐름을 보셨겠지만 반대로 가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가는 더 올라가지 못하고 반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파리스타인 전쟁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앞전에 하버드 대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 시위가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팔레스타인 가자지국을 가다놓고 비민주적인 학대와 그런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국제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건재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정재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 미국 위에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찌됐건 미국이 지금 바이든이 네타냐우 보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네타냐우 총리는 신경 안 쓰지 않아. 그렇죠? 그리고 네타냐우는 지금 자국 내에서 지금 퇴진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자국민의 시선을 계속 이쪽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네타냐우는 당장 이걸 끝낼 가능성이 저는 적다고 봐요. 어찌됐건 지금 이 상황은 힘이 센 강자가 약자를 때리거나 죽일 수 있는 권리는 그 어디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건 수 무고한 시민과 아이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필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유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확전이 됐을 때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나 얘기도 보면 중동전쟁이 확전이 됐을 때 유가가 150달러 아니면 250달러 간다 그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확전은 아직 안 일어나고 있는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타냐우는 이걸 빨리 안 끝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유가는 그 반대로 내려왔다라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분위기와는 항상 주가도 그렇고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걸 역이용하는 세력들은 항상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봐야 되겠죠. 요즘 비트코인이 아주 핫합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이 아주 핫한데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트코인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안 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비트코인을 과거에는 아주 안 좋게 보다가 점점 알아가면서 괜찮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직접 투자보다는 저는 오히려 미국의 코인베이스라든지 우리나라의 일부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고 어찌됐건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 가능성이 미국 SEC에서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승인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임박을 했는데 이게 당장 승인을 한꺼번에 12건인가 있는데 한꺼번에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 지금 다 하겠느냐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은 있습니다만 언제가 됐든 승인은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비트코인 차트인데 지금 우리나라 시세로 환산을 하면 3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까지 아주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세는 죽지 않았다는 거죠.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디지털 골드로의 금보다 이 지금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찌됐건 지금 호재가 많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이 원체 많이 잔존해 있다 보니까 시장 대응이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강의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 만나볼 이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업종별 섹터를 일단 오늘은 또 앞전에 하지 않았던 업종들, 그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그에 앞서서 일단 이슈 종목을 한번 해야 되겠죠? 네, 잠시 후에는 또 시장에서 주요 섹터들 한번 점검을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코너를 넘어가 볼 텐데 다음 코너 만나보기에 앞서서 우리 최명장 강사님과 장중에도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의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장 이야기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우선 카카오입니다. 최근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다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종목이고요. 파도 역시나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CJ 프레시웨이는 외식물가 상승에 단체 급식 부문에서의 매출이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3분기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종가는 또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카카오는 3%대 상승을 보여줬고요. CJ 프레시웨이는 8%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반면에 파도는 7%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장중 주가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카카오부터 살펴볼 텐데 이 국민주라는 타이틀을 한때 갖고 있었던 이 카카오가 주가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업 리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계열사 독과점 논란 등 여러 악재들의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3%대 상승을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TNG입니다. KTNG가 중장기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죠.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향후 3년 동안 2조 8천억 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도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1.6%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두인데요. 이 펜리스 기업 이주요. 사기 상장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금융당국은 IPU 과정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었는지를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졌고요. 이 같은 소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장 7%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신용카드 기반의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고성장에 힘입어서 견조한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고 하죠. 여기에 더불어서 또 STO 사업도 순항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5%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J 프레시웨이 살펴볼 텐데요. 급식업계에서 실적 호조 소식이 계속해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엔데믹 전환 이후에 재택근무 대신에 회사에 출근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면서 급식, 식자재 업체들이 또 힘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장 기준으로 8% 넘는 오름세 보이면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하스타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최명장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KTNG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주환원책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KTNG는 제가 바닷건에서 추천을 또 했었던 종목이죠. 저는 나오면 항상 배당 얘기를 빼먹지 않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KTNG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개월간 시장 자체가 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수방어적 성격의 종목들이 원래 경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한 번 드렸었는데 어찌됐건 지금 KTNG의 2조 8천억 주주환원책은 아주 긍정적이죠.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건 뭐 두말할 나이가 없고요. 일단 3년 동안 1조 8천억 정도의 어떤 배당, 현금 배당하는 부분. 이 부분도 긍정적이지만. 그다음에 이제 1조 규모의 어떤 자사주를 매입해서 또 소각하는 부분. 이거 역시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하더라도 2조 8천억인데 여기에 더해서 신주주환원정책이라고 또 공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의 약 7.5%,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이게 약 천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천만 주를 또 앞으로 3년 동안 소각하는. 그러면 천만 주가 소각한다는 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당연히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10주를 가지고 배당을 나눠 갖는 거 하고 5주를 배당을 나눠 갖는 게 어느 게 더 많아요. 5주가 당연히 배당을 더 많이 받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익에 대한 배분도 훨씬 크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KTNG가 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 좋은 사업은 아니죠. 여러분 알고 있는 담배 사업. 정관장이나 이런 건 괜찮습니다만 담배 사업 부분은 사실 우리가 그닥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찌됐건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돈이 또 확실히 안정적으로 또 수익을 끌어다닐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선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배당도 많이 주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주저하는 책을 쓴다 그러면 싫어할 투자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이 종목은 8만 원 라인에서는 어떤 확실한 바닷건이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8만 원 라인에서는 확실한 바닷건이 형성돼 있는데 지금 한 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나중에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나중에 흔들릴 때 이런 쪽으로 자금에 특히 자금을 크게 하시는 분 말이에요. 투자금이 크지 않으신 분은 관심 안 가져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자금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기본적인 비중 한 10% 예를 들어 10억 있다 그러면 하여 1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은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종목은 뭘 얘기할까요? 다음 종목은 이어서 파두 이야기를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파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봐야 될까요? 일단 파두를 얘기하기에 앞서 저는 우리나라 IPO 시장의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은데 최근에 공모가 상장 이후에 예전에 2배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4배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투기적으로 만들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IPO에 참여하게끔 많은 투자자들을 그렇게 만드는 건데 이거는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상장사도 좋지만 상장사에 투자한 기관들 있죠. 이들이 엑시트하기 굉장히 좋게 만들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면 아주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상장할 때. 그리고 IPO도 흥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증권사도 좋고 주관사도 좋고 상장사도 좋고 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한 기관들도 좋고. 그런데 이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는 부분이 안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명분을 얘기하지만 그 명분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명분이에요. 어찌 됐건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이 파두 같은 경우는 기술특례 상장기업입니다. 기술특례 상장기업은 뭐냐 하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좀 특별하게 좋으니까 너는 상장시켜줄게. 물론 심사를 거치겠지만. 그런데 파두가 최근에 A등급 이상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회사가 2분기 매출이 6천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그걸 이미 다 알고 이건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특례 상장이 그전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된 기업도 있죠. 그런데 이 특례 상장은 누구한테 좋냐. 이 상장하려고 하는 상장세사도 좋겠지만 그 대주주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그다음에 누구예요. 거기에 투자한 기관들이 있겠죠.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A기업에 상장하기 전에 이 A기업에 투자한 기관들 자금이 있겠죠. 이 자금들이 이 회사가 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돈을 빨리 엑시스트하라. 해소해서 수익을 챙기고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특례 상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빨리 상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갖 학연혈원 지연을 다 동원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파도도 지금 1조 5천억이 상장돼서 약 2조 넘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이 회사가 2분기 매출이 5,900만 원이라는 게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특례 상장을 통해서 지금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모펀드로 해서 주장창 매도하는 애들이 있죠. 그렇죠? 얘들은 예전에 들어갔던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얘 편하게 큰 수익을 챙겨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누구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단히 성장성이 높고 2조라는 가치를 1조 5천억이라는 가치를 평가를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격자투성에다가 지금 실적도 안 나오는 기업을 이들이 몰랐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한국거래소 상장심사팀에서 분명히 상장심사도 했을 건데 이게 어떻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다시 조사를 해본다 하지만 안 좋게는 안 나올 거예요. 왜? 이게 안 좋게 나오면 많은 투자자들의 원성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마 그렇게 나쁘게는 또 기존 주주를 위해서도 나쁘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나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특례 상장의 문제 이거 없애야 된다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굴 좋으라고 이거 안 된 거냐. 그들이 미리 투자한 기관들 자금 엑시트를 빨리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잖아 화면에 주장창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러면 이 실적을 몰랐겠냐는 얘기죠. 내가 이 회사에 투자했는데 이 실적을 모를 리가 있나요? 이미 그 전에 앞으로 나타난 실적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 그건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제 드러났을 뿐이지.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공매도 문제도 불균형도 문제지만 이런 어떤 금융시장의 잘못된 이런 부조리. 이게 없어져야 대한민국 시장의 저평가 요인이 해소가 되는 거겠죠. 당연하겠죠. 그리고 CB나 콜옵션 CB라든지 과거 분리형 사모사체라든지 이런 아주 안 좋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자꾸 눈뜨고 코백하는 그런 제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80조나 되는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야죠. 그 자금이 이상입니다. 이렇게 파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3분기 견조한 실적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제가 앞서 비트코인 이렇게 지금 5천만 원 가까이 올라온 걸 보여줬습니다만 얘도 가상화폐 관련주죠. 그리고 실적도 좋습니다. 일단 이번 3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 972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96억 정도 되니까 한 천억에서 영업이익 100억 정도 이 정도 나왔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은 한 10% 정도 되니까 괜찮습니다. 긍정적으로 나온 이유는 전자결제 부분에서 기존의 기업들이 지로를 통해서 공과금을 납부했다 그러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어떤 결제가 많이 일어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분기에는 수도세라든지 이쪽으로도 열어준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죠. 이거는 현재 실적을 말씀드린 거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단순히 실적만으로 올라왔겠냐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건 지금 말씀드렸던 과상화폐 시장의 약간 지금 긍정적인 흐름.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또 STO라고 해서 토큰 증권을 하고 있죠. 그 토큰 증권 발행 사업을 이것도 지금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 증권사부터 해서 이쪽 사업에 지금 금융시장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아주 핫한 아이템이에요. 지금 STO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갤럭시아 모니터리도 여기서 어떤 선점을 하고자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될 건 현재 6개의 기초 자산에 대해서 STO 상품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앞전 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전 고점 한 8,800원 이 라인까지 지금 진입을 했는데 일단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움츠리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단기 장을 받고 조금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겠으나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그 상승 이후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럭시아 모니트리는 조정 이후에 또다시 추가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기대감 가지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CJ 프레시웨이인데 급식업계에서 예상 외에 또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CJ 프레시웨이는 또 어쩌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그냥 급식업체입니다. 식자재 업체인데 일반 회사나 이런 데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 있죠. 이 회사도 있고 현대그린푸드도 있고 그다음에 신세계푸드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동안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어요.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라는 외식 사업성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전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이 다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CJ 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 모두 그런데 지금 3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매출이 8,090억에 영업이익이 302억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좀 전에 파두가 실적이 엉망진창인데 시가총액이 지금도 1조예요. 그런데 얘가 앞전에 2조도 넘어갔었죠. CJ 프레시웨이는 지금 앞전에 매출이 지금 보시면 올해 예상 매출이 한 3조에서 영업이익이 한 1천억 됐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 됩니다. 이런 회사가 매출 3조에 영업이익이 1천억 낸 회사가 시가총액이 2천억인데 수익도 못 낸 회사가 2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파두라는 거면 CJ 프레시웨이랑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됩니까? 당연히 CJ 프레시웨이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물론 성장프리미엄 이런 거는 다 어느 정도 확실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건 먼 나라의 얘기인 거고 하여튼 보시게 되면 주가가 꾸준히 하락하다가 2만 원 아래에서 CJ 프레시웨이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게 2만 원 아래에서의 어떤 지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바닥 지지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2만 원은 저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그걸 바닥을 2만 원 아래에서 치고 올라왔단 말이죠. 시장이 최근 주춤할 때도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실적도 양호하기 때문에 더 나빠질 가능성은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가도 지금 단기급도 약 20% 넘게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조정은 나타날 수 있겠으나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우리 최명장 강사님께서 시원시원하게 오늘자 하스닥바이브 종목들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또 시황 이야기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장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는 오늘의 1타 강의를 또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앞서서 우리 강사님께서 주요 섹터들 한번 점검을 도와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로 배워볼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지금 넥하오라고 하는 인터넷 업종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카카오나 네이버에 여전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카카오는 지금 우리가 우리 생활에 아주 가까이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도 많고 최근에 말도 많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또 주가도 워낙 많이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주주들이 더 많죠. 물론 최근 바닥에서 좀 올라왔습니다만 일단 정리를 제가 일단 결론부터 내면 카카오와 네이버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과거에 주도주예요. 대장주였습니다. 그죠? 한 2년 전에. 앞으로 카카오와 네이버는 또 한 번 대장주로 나설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카카오는 일단 지금 최근에 어떤 법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경영진 구속 지금 그런 사법적인 부분이 논란이 많습니다만 그 부분에다가 계열사 독과점 논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한다고 해요. 뉴스에 나온 거 보면. 그래서 조금 더 내실 있는 경영을 탄탄하게 다지면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번 차트를 보죠. 실적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고 그런데 워낙 지금 여기에 오랜 시간 동안 눌려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아예 접근할 생각도 안 합니다. 신규로는. 그렇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물려서 가지고 있는 거고 신규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겁이 나요. 왜? 그동안 계속 주구장창 하락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최근 반등이 나오는데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죠. 웃기죠.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는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주가가 아주 고공행진할 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BM도 그랬잖아요. 포스코홀딩에서도 그랬어요. 강하게 나갈 때 오히려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죠. 그렇죠? 거기서는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안 나옵니다. 지금은 땅 꾸덩 파고 올라오려고 하거나 땅 꾸덩을 파고 있을 때는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올 때 악재가 나올 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저가 매수를 노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카카오 지금 보시는 건 카카오 차트입니다. 카카오는 지금 이 3만 7천 원 라인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실적이 진짜 엉망이 아니라 그러면 그리고 사법적인 리스크가 지금보다 더 훨씬 커지지만 않는다 그러면 카카오는 지금 제가 볼 때는 3만 7천 원 라인이 저점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점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4만 원대 아래로 만약에 진입을 한다. 그러면 매수를 고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네이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랑은 사실 달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어찌 됐건 네이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카카오와 더불어서 이 두 종목이 상당히 화려한 시세를 보였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성장주들의 성장 프리미엄이 다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이버 카카오도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유동성 환경이 쪼그라들면서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러나 기업의 펀드멘탈이나 실적은 지금 현재 주가가 대변할 정도의 망가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과매도의 권에 들어왔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언더슈팅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마찬가지로 지금 네이버는 차트가 좀 다르죠. 보시게 되면 지금 앞전에 카카오는 보시면 주구장창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왕바닥 짚고 이렇게 올라간 거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2022년 이때 10월 이때죠. 2022년 10월 이때 저점을 짐바닥을 확인했어요. 저 가격이 얼마냐 하면 약 1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 때 이때 작년 10월에 짐바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상승을 나가는데 여전히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1년 가까이 옆으로 빡빡 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17만 원이라도 16만 원이라도 내려오면 저는 충분히 겁먹을 필요가 없다. 충분히 이 회사들은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신규 접근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카카오는 4만 원이 이탈했을 때 또 네이버도 17만 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는 한 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섹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음식료 섹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음식료 쪽은 사실 앞으로 시장이 안 좋다고 판단이 될 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은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료 업종이 이 종목들 역시 앞전에 네이버 카카오처럼 큰 조종을 꾸준히 받아왔어요. 그런데 음식료 업종은 사실상 아까 제가 KTNG도 자금이 좀 크신 분들을 말씀드렸지만 음식료 업종도 투자금이 적으신 분들은 답답해서 투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굉장히 탄탄한 수익을 줄 수 있어요. 배당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자금이 좀 크신 분들은 이 음식료 업종도 이왕이면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음식료 기업이면 좋겠죠. 선별하셔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어찌됐건 일단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트에 가서 볼 수 있는 CJ제일제당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CJ제일제당도 보시면 지금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이 종목도 보면 주가가 지금 꾸준히 시장과 함께 하락을 하다가 지금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터닝포인트가 나왔죠. 26만 원 라인에서의 어떤 여러 번의 지지 그 다음 최근 들어서는 27만 원 아래서의 또 한 번의 지지 그러면 얘는 지금 기술적 분석에서는 27만 원 아래서는 매수세가 강하네? 그렇죠. 그러면 향후에도 그 가격대에 지금 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 가격은 메리트가 높다. 그런데 음식료 업종 앞장은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2천 개 넘는 종목들 잘 보시면 최소한 천 개 이상은 지금 주가가 바닥에 있어요. 진짜 바닥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적이 적자거나 부채가 많거나 하는 기업들 다 떼내도 투자할 만한 종목은 200개 정도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그중에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100개는 충분히 있어요. 지금 막 사도 될 종목이 한 100개는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지수는 덜 빠졌을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종목들은 특히 중소형주 쪽에서는 바닥곤에서 빡빡 기고 있는 기업들 진짜 투자할 만한 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꽤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지금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반도체 굳이 안 사도 됩니다. 2차 전쟁 꼭 안 사도 됩니다. 많아요. 법정불문 중요한 건 내한테 돈 되는 기업이면 됩니다. 수익을 주는 기업이 내한테는 우량주지요. 그렇죠? 그런 기업이 많아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찾아보셔도 되고 나중에 노란톡에 오시면 제가 그것도 하나씩 다 알려줄 수는 없고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여하튼 지금 CJJL 재단도 지금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은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을 보면 오뚜기 오뚜기도 여러분이 마트에 가시면 충분히 볼 수 있는데 많이 볼 수 있죠. 이 종목도 지금 36만 원을 바닥을 찍고 상승 쪽으로 방향을 터닝하고 있어요. 여기 음식용에서 라면 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농심이죠. 대표적인 게. 어때요? 거의 신고가예요. 그렇죠? 삼양식품 한 번 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부터 해서 여러분들 히트 상품이 꽤 있죠. 얘도 보면 어때요? 신고가예요. 오늘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이 음식료 업종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돼서 관심이 없을 뿐이지 오히려 탄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최근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식자재 세 종목 CJ프레시웨이, 현대그린푸드, 그다음에 신세계 푸드. 이 세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인 반도체 2차 전지 종목들만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또 음식료 관련 업종들의 이런 차트 흐름을 지켜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화장품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 소식에 잠깐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앞으로의 흐름 궁금합니다. 화장품은 우리가 중국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의 손을 좀 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놀 수는 없죠. 그런데 최근까지는 중국보다는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이쪽에서 훨씬 좋았어요. 유럽도 그렇고. 워낙 중국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 8월부터 지난 8월부터 중국 관광객 단체 관광 재개가 이어졌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회복세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어찌될까 올해 하나중권 리포트를 인용을 하면 올해 중국인 한 200만 명 정도 유입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단체 관광을 재개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큰 숫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고무적인 건 사실이죠. 기대할 만하죠. 내년에는 충분히 기대할 만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여러분의 항공사 사정도 나아지고 있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 노선, 미국 노선, 동남아 노선 역시 지금 회복률이 굉장히 좋아요. 중국 노선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조한데 중국 노선도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 그림을 이미지를 하나 보시면 지금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화장품의 얼마 정도 그리고 지출을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하나중권 리포트 자료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작년까지의 자료인데 이 좌측에 그린 색깔이, 녹색 그래프가 2019년이고 우측에 회색 그래프가 2022년, 작년도 건데 다 소비 지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한국에 와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점점 커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어찌됐건 과거보다 많이 커졌다는 거 거기에서 우측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들이 지출을 하는데, 소비를 하는데 어디에 많이 하고 있느냐 봤더니 화장품이 가장 많더라. 화장품이 약 23% 차지해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기타 건강식품이나 이쪽은 인데 의류, 의류 이쪽인데 아무튼 화장품과 의류가 비중이 크더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K-뷰티 열풍에서 여전히 우리나라가 세계의 빌보드 차트 순위는 마르크도 K-컬처, K-POP 문화의 영향력은 여전히 커요. 그런 측면에서 화장품도 K-뷰티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과정에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화장품 주식을 또 계속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주요 섹터들 긴급 점검을 좀 해봤는데요.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질문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이야기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최명장 강사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1타 주식은 또 어떤 종목일지 큰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S&T 에너지입니다. 자세한 전략 오로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되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타 주식으로 S&T 에너지를 주셨는데요. 꼽아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구간이 명간이다. S&T 에너지는 제 방송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왜 그럼 또 가져 나왔냐. 앞전에는 수익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건 거의 매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앞전에 추천드렸던 가격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만만하죠. 흐름을 잘 알고 있고 지금 실적도 괜찮으니까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힘들게 어려운 종목을 찾아다녀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S&T 에너지는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에어쿨러 관련해서는 글로벌 1위다. 뭐든지 1위하는 기업은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알고 있는 사우디 아랑코 아랑코와 열 교환기 전략적인 장기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고 지금 향후에 사우디의 전반적인 경제나 산업의 동향이 케파가 아주 커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들과 거래하고 있는 S&T 에너지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KHE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는 글로벌 공랭식 열광기 이쪽 관련해서 수주 경쟁력을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또 되었고 그다음에 올해 매출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의 어떤 매출보다도 가장 많이 나오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사상 최대 매출이겠죠. 약 3천억 정도 보고 있는데 3천억 이상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3천억 넘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영업이익은 한 200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이건 예상이지만 매출은 거의 3천억이 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한 1500억이에요. 시가총액 1500억인데 그래도 이 회사의 지금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도 좀 저평가 영역에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배당도 작년까지 800원 계속 줬습니다. 올해 6월에 400원 분기 배당을 했으니까 올 연말에는 400원 만약에 800원 똑같이 한다 그러면 400원 정도 하겠죠. 또 나오겠죠. 그러나 회사에서 제가 바라는 거는 실적이 좀 올해 더 잘 나오면 배당을 좀 더 한 천 원 정도로 늘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어찌 됐건 차트를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앞전에 이제 뭐 여기서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급등이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서 50% 넘게 수익이 나왔었고 그리고 다시 지금 매수권력에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기관에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상입니다. 오늘의 1타 주식은 지난 몇 차례 이미 수익시라는 성공했던 종목이니만큼 이번에도 기대가 되는데요.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큰 화면을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배틀맨 1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전일의 낙포를 딛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반등장에서 주요 섹터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1타 주식은 SNT 에너지였고요. 구체적인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최명장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